여행가서 싸우고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 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운다며 여행가서 아 싫어요 언니 아 언니 가요 아니 이거 뭐고 우와! 유라야! 유라! 유라야 서! 아 내 목소리 안 들리는구만 진짜 진심으로 화가 취미로 올랐던 게 딱 한 번 있어 언니 이런 게 참 언니 주먹 졌다 유라야 딜리쉬스 라이브 딜리쉬스 라이브 딜리쉬스 라이브